순서만 네, 오늘도 힘차게 살펴볼까요? 투두! 자, Hide and Seek 바로 하시죠 오늘은 뭔가요? 재밌겠다 가봐 네 아 게임 스토리가 있대요 되게 몰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경찰이 되어서 적의 공간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하지만 여러분들 중 한 명의 스파이가 잠복해 있다는 너희 녀석 너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눈 정해진 건가? 뭐야 잠복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스파이의 공격을 피해 아이템을 모아 탈출하세요 라고 소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 나 이거 수빈 형 같아 아까 전에 혼자서 우산 쓰고 왔잖아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그거야 하다가 한 번 하다가 내가 봤을 때 정하는 거 같아 지금은 없어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없어 그걸 형이 어떻게 알지? 맞네 나 아니야 냉정으로 배정하네 아 그잖아 지금 뭐 경쟁이야 아 튜토리얼이 있어요? 네 튜토리얼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히 시크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ki 다행히 시크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한 번 술래의 공작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좀 무서운데요? 아, 쫄려야지. 야, 야, 숨어! 무서워 죽겠어. 술래의 경청, 5초 전, 4초, 3초, 6초, 2초. 술래의 경청이 왔습니다. 술래의 경청이 있다. 술래의 경청을 뺏어 봐주십시오. 펼성화 이전 단체, 세계 연칙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술래가 결정되었습니다. 술래가 결정되었습니다. resh & 술래의 특파 파이버 아 아 뭐야 형 미션 어디 할 거예요? 형 아니죠? 아 아 흰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 예 제가 그 볼 아주 다 his 빠르다 여기 방은 다 있습니다 술래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좀 넘어야겠네 앉아볼게, 20초 동안 있어 20초 동안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에 20초 동안 있어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와, 미쳤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야, 너도 20초 동안 캐빌린 안에 있어 왜? 너야? 술래거든 난 나머지 2명 모두 찾는다 문 잘 잠그고 새로운 두어 잠그는 건 스테이иной 한 번 더 살려주세요. 뭐 하신 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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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두 명이나 봐줬어요. 마지막으로 저는요. 나 죽어 이러다가 이 옆에인가? 그래 목숨 잘 봤고 아 어차피 찍어야 되구나. 한 명의 생존자가 사만하였습니다. 남은 생명은 남은 백입니다. 수빈이 형 어디 있어요? 생존자가 사만하였습니다. 남은 생명은 아이고 잠시만요. 다행이. 나 방 하나에 있는 거 다 했어. 현아 혹시 모르니까 형 여기 대기 타고 있을게. 아니 전환 보급 장치 수리 가능 좋은 이거 다 열어놔야겠다. 아유 잘 째 이 소리야 잘 씁지 그랬어요 아유 여기 친구 있다 친구 친구랑 다니면 되겠네 아 이거 귀찮게 나 여기 세 개 채워 놨어 여기 열린다 이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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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서워 죽겠어 야 근데 생명 그거 어딨어? 여기 있잖아 이거? 어 이거 갖다 대면 생명은 이거야? 아 짜증나네 아 진짜 왜 잘해? 아니 왜 다 잠가놨어 아 이거 다 다시 가야 되는데 태현이 이쪽에 있던 태현이한테 목숨 받아요 태현이 어디 있는데? 아까 이쪽에 있었어요 데려와 아 진짜 야 벤츠 들어갔네? 벤츠 들어갔네 누굴까? 한 명의 승종자가 사망할 수 아 어떡해 오케이 저쪽 방이구나? 알았어 아 여기 있었는데 이쪽 공추였는데 빠르네 아 여기 있니? 여긴가? 하하하하하하하 여깄네 하하하하하 수윤이 형 나와 나와 야 야 근데 공단 금방 금방 찾아온다 아니 벤츠 잘 탔다 근데 목숨 몇 개야? 하나야 아 이러면 위험한데? 여기 생명이 있어? 아니 세 명이 죽어가지고 태현이 죽으면 이거 다 부활이라 아 그래 나이스 태현이는 살려둬야겠다 태현아 태현아 한 명의 생존자가 상환하였습니다 남은 생존자 일부 태현이다 태현아 여기 있어 얘 태현이 좀 찾고 태현이 여기 있어 태현한테 목숨 좀 받아봐 태현아 생명 있니? 태현아 생명 있니? 태현아 야스야 너도 유령이냐? 네 형 목숨 얻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거야 요거 아 이거 왜 아무도 안 가져갔지? 아니 목숨을 안 가져가 아 그냥 태현이 죽이고 무발시키자 야 안 되겠다 오히려 질질 끄는 거 보다 태현아 태현아 해제 성공 해제 성공 해제 성공 출발 올해 이리van 문 US 자 저 같은 보완 어어 잔빼 ets 안녕? 걸렸네? 너 목숨 몇 갠데? 하나면 나 하나야 야 전체 부활하자 그냥 어차피 다 죽어가지고 너만 남았더라고 자 다 부활하세요 아 태현아 다 부활하세요 이거 전체 부활 아 이거 찍으면 하나 보다 아 그래? 내가 덕분에 살렸어 태현아 자 숙박자 숙박자 태현아 여기 있어 얘 태현이 좀 찾고 태현이한테 목숨 좀 받아봐 도와 목숨 태현아 태현아 어딨어 얘 안녕? 걸렸네 네 부활하다 생명 장치 자 다 부활하세요 이리 있어봐 좀 이따가 이거 전체 부활할 아 이거 찍으면 네 거기가 살렸습니다 태현아 잘 알아 날아. 잘 숙박자 숙박자 아, 저 문 열어서 가볼까? 한 명의 생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10명, 여성, 에이 이거 전체 부활 맞죠? 왜 부활 안 해? 어? 왜 부활 안 해? 몰라? 몰라, 너 했어? 나 했는데 내게 부활 안 해? 누가 거짓말 쳤어, 혹시 나한테? 나야 모르지 주민이 어디 있어? 나도 생존자에 부착했어 주민아 기다려봐 이거 다 죽은 거 맞죠? 이거 CCTV 어디 있어? 범규가 사망했어 범규가 사망했어 범규가 여기 사망했어 아, 그래서 부활이 안 되는구나 부활이 안 돼 이거.. 4명 잡았는데 정체 부활이 안 돼가지고 그 사이에 항물에서 사 사기 뽕? 범경이구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하고? 야, 범경이 생명 장치 활성화 여보야 죽겠네 생명 장치 활성화 정체 부활 저기에 하나 안 풀린 거 있거든요? 계단 아래에 저기에 하나 안 풀린 거 있어요 어디 있을까? 범경! 왜 나한테 거짓말 했어? 아, 어디 있을까? 나 아직 죽었어 아니 근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 아이 오케이, 오케이 한 대신 목숨 하나 주면 되겠네 아이, 왜 초록색으로 빛나 있어 파이팅! 연준이 형한테 목숨 줬어요? 연준이 형? 연준이 형 못 봤는데 나 연준이 형 못 봤는데 연준이 형 어디 있어? 아이고, 일본 또 어떻게 기다려요 이거 이거 해제 섭탐 해제 섭탐 해제 섭탐 해제 섭탐 해선 스리원 해선 스리원 해선 섭탐 해선 섭탐 해선 섭탐 너, 너, 너 유령이야? 나 유령 없어, 나 유령 없어 덕트에서, 덕트에서 어, 그렇지 신속팀 반대편으로 이동하십시오 반대편으로 이동하십시오 반대편으로 이동하십시오 아, 그렇지, 너무 무섭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이리로 나갈게 나한테 부활이 되게 중요해 갔다 와? 오케이 안녕! 안녕? 안녕? 나 아직 죽어있어서 아, 죽어있네 아 이상하다? 목소리 주게 들렸는데 아니었어? 어, 아니었어 아, 한 명이었어? 알고 왜 연준이 형 알고 왜 이쪽으로 온 거 같지? 망가도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연준이 형인가 보네? 이쪽으로 넘어왔나 보네? 어딨을까? 빠르네 끝나겠는데? 아이고야 아, 저 형은 유령이야? 그쵸? 아니, 없어, 없어? 네, 없어 없긴 한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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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하는 게 어때? 네 오케이 오,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오고 있는 거 같아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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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을 받아줘 문을 받아줘 순례 방에 세 개 있거든? 잠시 제가 아, 두 개 있거든? 아, 아니다 오빵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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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빠르다 잘 도망간다 잘 도망간다 중국 식당 쪽인데 오케이 내가 미리 다 열어놨거든 여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태연아 그거 풀고 와 나 저기 한 칸 남았는데 거기 있는 거 하나 넣을게 하는데 저기로 갈래 그럼? 카이 올 거 같은데 이제 쟤 두 개 잡았는데 나 저리로 갈게 한 점 지금 적진 다 됐는데 으악 야 야 나와 아 아 아 술래 너무 사귀어 근데 이거 술래가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하면 아 한 명의 생존자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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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열려있고 문 열려있고 트닉카 여깄다 그래 그래 나 여깄다 트닉카 여깄다 나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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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깄다 여깄다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 수리 한 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수리되었습니다 남은 전원 공급 장치 한 개 나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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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고쳐졌네 내 작품이야 아 잘 고쳤네 트닉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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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 성공 전원 공급 장치 수리 한 개 두 개였는데 트닉카 반대쪽으로 간다 더 갈 수 없어 전원 공급 장치 수리 안녕 대출 장치 발성 수리 잘하시고 네 동료 잘 모아봐요 유령 두 명 아니다 지금 유령이야? 아니 쟤가 나 안 죽였어 그래? 도와보트 안녕? 안녕? 아이고 멤버들 어딨어? 안되지 안되네 멤버들 어딨어? 순례가 수리 가였습니다 순례가 수리 가였습니다 에이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거기 왔는데 승리가 두 개 나왔다 거의 다 했는데 거의 다 했는데 스파에 들어와 있어? 있네 야 여기 두 개나 있네 여기서 시작하고 목숨 하나 얻고 바로 이거 하면 되겠네 맞아 여기 두 개 있어 우리 우리 전략 완벽함 네 일단 둘이서 여기서 시작할 거야 그랬는데 태현이가 걸려가지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 그러면 아쉽게 된 거지 둘러 가야겠다 일단 그래 순례의 결정 5초 3 3 3 2 2 2 순례가 결정되었습니다 순례는 내가 담긴 게 너 풀고 있어 내가 담긴 게 너 풀고 있어 순례의 글러브를 활성화하십시오 순례는 아 나 3 2 3 2 2 3 2 2 3 3 1 2 3 3 연준이 형이다! 누구야? 연준이 형이다! 연준이 형이다! 연준이 형 왔구나! 연준이 형! 놀아보자! 연준이 형이다! 잘 있어요! 연준이 형 놀아보자! 놀아야지! 연준이 형 느리시네요!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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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compañ아 데뷔 멀리 있는 거 드디어 노은이이을 헤어코! 나 저쪽 방에 해둑기 돌려놓는 거 있었어. 여기 맨 끝에 뻑기? 어 돌려두는 거 있어. 여기 문 열자마자 있는 거 두 침 채웠어. 아.. 여기 있나? 도어 침입 시도! 두어 질색이 반대편으로 이동하십시오 두어 질입 시도 두어 무슨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아 나 못 들었네 아 너무 집중하느라 아 고생하세요 필땅 날렸네 어 뭐야? 어차피 못 잡아 왜? 이거 해야 되거든 아 그러네 바보 열심히 하라고 아 그 생각을 못 참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고생하세요 여기 안 잠겨있어 올라가자 여기 안 잠겨있어 올라가자 거기야? 거기야? 야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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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이 안 잠겨있어? 이게 안 잠겨요? 형 나 열어줘 형 나 열어줘 충전해. 가서 충전해. 아니 근데 안 열려, 이거. 세게 밀어봐. 세게. 아, 대단하다. 가서 충전해. 거기 다 충전했어, 우리. 해제 성공. 대선 수리 완료. 스타트업 활성. 전원 공급 장치. 한 개 전원 공급 장치가 수리되었습니다. 중국집 했나 본데? 생명 장치 활성. 저게 벌써 있는데? 한 명의 생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생명 1, 2, 3, 2, 3. FFR 대기 중. 지금 이동했어. 형, 어디 뭐 불러 가야 돼? 이거 불러야 되고, 저기 생명 하나 더 있어. 형 일단 문부터 잠가야 돼. 아니다. 어차피 암울 거, 내가 이걸 좀 잠갈 거야. 두어 잠금 Y. 두어 잠금 Y.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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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어. 저기 도망쳐. 태현이랑. 어? 어? 잠겨서 거기. 네, 저요. 저기 잠겨서 이동하는 게 나을 거야. 아, 깜짝이야. 하하하하. 아, 좀 비켜요. 가는 데마다 있어요. 하하하하. 좀 가요. 야, 여기 여지 말라니까, 차라리. 하하하하. 뭐야, 진짜. 미친 사람이 됐는데? 좋아. 가는 거야. 한 명의 생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생명. 여사. 헤이. 여사. 이 쟨는 1등을 눌러서 오픈한 교환이 있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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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야, 여기 연진이 형 있어요. 으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하하하. 우리 태현이 휴.. 뭐야, 유령하세요? 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즐거워 대제 성공 뭔가? 어 뭐야 얘들아 뭐야! 벌써? 끝났어! 자 중앙으로 모이자 5만 대 5만 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연준이 형 여기 있어! 아몬드 아몬드 2만 대 2만 대 2만 대 2만 대 3만 대 2만 대 연준이 형 여기요 형들 어딨어? 우리 세 명 이러면 돼 나 있어 여기 나 성전자야 형 형만 오면 되는데 아니 나 성전자 아니야 나랑 카이 죽었어 그래서 카이가 쫓아다니고 있어 나 하나밖에 없어 범규 형이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 형 그냥 여기 숨어 있어 형 그냥 여기 숨어 있어 너가 뭐 해줄래? 내가 범규 형 있으면 범규 형한테 받은 다음에 이리로 올게 형 여기 있어? 어디 찍고 계셨던 거예요? 형 나 범규 안 본 지 오래됐어? 범규 형 잘 숨어 오케이 형 뭐야 아니 나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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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차는 데 먼저 알아 형 이동 형 차는 데 먼저 알아 아 뭐야 우리 범규 켜져 있네 야 기다려 그래 알겠어 저기 저기 끝방 알지? 응 거기 가겠어 지금? 어 어 지금 아무도 못 잡잖아 태연아 어 형 어디야? 어 형 어디야? 중국집 어 형 어디야? 중국집 중국집인데 연준이 형이랑 같이 있어 중국집인데 연준이 형이랑 같이 있어 생명장치 활성화 생명장치 활성화 생명장치 활성화 아 야 이런 거 어딨어 이거 취약이지 그냥 아 우리 카이 아이고야 이거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오케이 운경 Jeg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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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키 이영 다현 이거 이거 진짜 아저씨야 이렇게 추격하면서도 곤란합니다 여기 너무 오래 걸려 여는 거 네 에이 나가볼까 나가볼까 펑킹이 죽었어? 어 나 죽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게 범규 형이 죽었어? 아니 범규 형 안 죽었고 이 세 명이 뭐 해야 되는데? 아 오늘은 미스키이 바라볼까? 아 우리 미스키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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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들어가 형 빨리 범규 지금 범규 안 가해 아니 야 뭐야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뭐야 뭐야 야 야 빨리 그만 쳐라잉 잠겨있어? 한 번 대면 된다고 이미 잠겨있는 거 같은데 저 지금 지나가도 될까요? 잠시만요 저 위룡이거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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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진짜 치워라 아 이거 빨리 생명 이걸 찾아야 되는데 나 아직 그 방 안 간지 오래됐거든 그 니가 나 잡았던 방 그 그 엔서틸이 가면 된다고 이동하십시오 그 엔서틸이 가면 된다고 엔서틸이 가면 된다고 엔서틸이 가면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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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나 이거 좀 열어줘 내가 애들 이쪽으로 오라고 할테니까 형 썸만 있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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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이 어딨지?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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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넘어져 나가는데 너 지금 부활이 되겠어가지고 아 아니 너 아직 유령이야 나 10초 남았어 나 10초 남았어 아 나 10초 남았는데 야 이리 와봐 여기 있어 아니 누가 막아야돼 저 형 시작 1, 2, 3, 4 1, 3 답답해 1, 2, 3 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모셨다 마지막?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10분 남았으니까요 아 이거 아 이거 대기 시간이 오히려 동기인데 나 이거 대기 시간때문에 아파 아 어떡하지? 너가 시켜줄게 가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대기 시간이 오히려 동기야 아 재밌다 문 좀 열어주고 감사합니다 멋있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시간이 없네 아 좋다 뭐지? 아 어디 갔지 수민이? 지옥적이다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너무 빨리 했나? 아 난 질 줄 알고 빨리 했지 수민이 형 조카야 한 명만 조카야 한 명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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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거 맞잖아 워낙에 눈빛이 들어오는 자체가 하잖아 아 야 한 곳으로 뛰자 사람들 어디야? 저쪽으로 여기 그냥 바로 주방으로 뛰자 그럼 범주를 찾으러 바다로 갈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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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범겨 어디가 태연아 살아있어? 맞은편으로 이동 시작 어어 야 귀여워 빨리봐 빨리봐 어이 범겨 어디가 범겨 어디가 범겨 어디가 제발!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돼야겠다 어? 야 이거 의견인데? 세 개의 신체반을 덮지 세 개의 신체반을 덮지 탈출식 패스를 받은 거야 수세를! 난 진짜 열심히 했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네 근데 형 솔직히 나 많이 안 맞으셨지? 다른 멤버들의 랩이 너 호딱하고 지나가는 거 많이 봤어 아 그래? 그래서 그냥 가나 보다 이랬지 아 야 나 하면서 약간 그 박탈감 느껴져서 형? 형 느꼈어? 어 이게 내가 안 되겠더라 지나가는데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형이 지나갔어 생각보다 유령의 역할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 한동안 팔 내리고 유령인 척 하고 다녔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윤진이 형 이상했는지 내 팔을 스스로 흘리는 거야 아 웃자 여러분 오늘 승리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네 후우! 네 간만에 땀 많이 흘리는 투두 했는데 슬쳤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또 다른 재밌는 투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요 투두! 아아아아아아 안녕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안녕 안녕 너무 귀여운데? 행복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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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 M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